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4년 나눔실천유공자 포상식과 배분성금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포상식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의장과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, 설동호 대전시의교육감, 안기호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포상식에서는 지역의 이웃사랑 나눔활동에 함께한 기업과 개인, 단체 등 모두 26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 한편 CNB 대전 방송은 모금회 나눔과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.